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한타지아난 이랍니다 오늘 한타지아난 은 1,2,3,4,5,6개 있습니다 1월 15일 한타지아난 26,000원 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철제 화분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1월 15일 한타지아난 이렇게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이제 한타지아난이 대부분 다 끝나갈 시점이 돌아오니까 대부분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따뜻하면 갈수록 꽃피는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에 담아 준답니다 1월 15일 한타지아난 2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특 2대 대명석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이 꽃대가 2대씩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 완전 멋쟁이입니다 아주아주 건강한 아이 지금 위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그리고 2대는 2만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3대 이렇게 제가 터분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3대 3대는 5만 9,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꽃대가 3개씩 물려있는 아이 2개 있습니다 우리아이 3대 5만 9,000원 이랍니다 2개 있습니다 아주아주 특입니다 특! 한번 봐보세요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향기가 좋고 꽃보다 꽃이 먼저 오는 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키우시다가 돌단풍 2만 2,000원 이랍니다 여기가 물이 항상 촉촉하니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실내에서는 이렇게 키우셔도 되지만 보면은 입을 따서 마당 정원에 심어둬서 됩니다 향기 있는 아이입니다 돌단풍 2만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눈꽃이랍니다 눈꽃 하얀색 눈꽃인데요 눈꽃 정말 오래갑니다 눈꽃 하나 이렇게 하얀색 눈꽃 지금 아직 덜 핀 상태인데요 안전히 피게 되면 눈꽃 거의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마당 정원에서 제가 심어봐서 키웠는데요 정말 오래갔습니다 눈꽃 8,000원 이랍니다 눈꽃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또 이렇게 새싹이 나면서 또 꽃이 올라오기도 하면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야생아 눈꽃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난 우리 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호남난 우리 아이는 이름이 없이 지금 나왔답니다 호남난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제 야생아 꽃님들이 김기아 난이 한 영상에 몇 가지씩 올라오니까 이제 번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번호를 제가 오늘부터는 부여합니다 2번 진핑크 자주 김기아 난 2,000원 이랍니다 꽃대 한번 봐보세요 위로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꽃대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2번 진핑크 김기아 난 2,000원 이랍니다 지금 얘가 조금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는 5로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똑같이 거의 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네 봐보세요 위로 이렇게 다 꽃대들이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들은 복륜 김기아 난 에 비하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복륜 김기아 난이 더 가격은 더 비싸지만 2,000원 입니다 2번 김기아 난 이랍니다 그리고 1월 15일 사랑초 중 입니다 1,000원 이랍니다 노란색 노란색 꽃이 피는 우리 아이는 노란색 꽃이 한방 노란색 꽃이 정말 많이 피지요 지금 몇 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1월 15일 중 사랑초 만원 이랍니다 그래 우리 이 아이는 3번 이라는 번호를 받았습니다 소핑크 김기아 난 17,000원 이랍니다 3번 이렇게 해주셔도 된답니다 제가 살짝 우리 아이들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은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꽃은 이렇게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꽃이 이렇게 이렇게 피는 아이랍니다 아 아 이 아이도 우리 아이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도 꽃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2번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소핑크 김기아 난 17,000원 이랍니다 3번입니다 그냥 음 저기하신 분을 3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오돈도 입니다 오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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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개 밖에 없답니다 선물하시기 좋은 오돈도 2만원 이랍니다 이 아이 향기 있습니다 향기 아주 미약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돈도 오돈도 세대 정말 우리 아이 꽃핀지 이 아이들 오래됐는데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이제야 하나 튀기 시작하구요 얘는 머금고 있습니다 세대 오돈도 선물용 2만원 이랍니다 3관왕 3관왕 하나 있습니다 1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소죽도 석곡 소죽도 석곡 아주 작습니다 소죽도 석곡 13,000원 이랍니다 아까 날씨가 어 따뜻해서 이 온실에 얼마나 이 꽃들이 예쁘게 펴 있는데 지금은 쏙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다물어 버렸어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겹사랑초 겹사랑초 4,500원 이랍니다 빠삐오 네데 빠삐오 네데 22,000원 이랍니다 빠삐오 네데 우리 아이들 빠삐오 네데 네데 22,000원 이랍니다 4개 있습니다 빠삐오 네데 그리고 우리 아이 거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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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거베라 3개 있습니다 거베라 9,000원 이랍니다 거베라 그리고 우리 아이 저희 조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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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아이들은 또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꽃이 피는 아이도 있습니다 조일전 33,000원 이랍니다 명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명완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4번 이랍니다 4번 1월 14일 4번 긴기하난 18,000원 이랍니다 화이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법 큽니다 전번 소하이트보다는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긴기하난이나 한타지야난 이런 아이들은 그 입구에 따라서 크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긴기하난이랍니다 다시 화이트 한번 긴기하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얀색 이렇게 이렇습니다 안전하얀색 화이트 긴기하난 18,000원 이랍니다 오렌지 라임 105원 10,000원 이랍니다 오렌지 라임 105원 105원 10,000원 그리고 주리안 이랍니다 주리안 이렇게 있습니다 주리안 4,000원 4,000원 이랍니다 주리안 그리고 특지고베타 보라색고 향 좋은아이 24,000원 이랍니다 특지고베타 세대 24,000원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특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특지고베타 2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물망초입니다 물망초가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서 청색만 맞는지 알았더니 핑크색도 이렇게 섞여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핑크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또 이 아이들도 보니까 핑크로 올라오고 있고요 꽃 안핀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판매된 아이들도 지금 나갔는데요 아마 이색 청색으로 나간 아이들도 있고 아마 핑크로 나간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꽃이 안핀 아이들을 내보내드려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 청색으로 보고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4,000원이랍니다 애기별 애기별 3,000원이랍니다 그래서 물망초는 랜덤으로 드립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니 꽃 안핀 아이들은 어떤 곳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킨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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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이랍니다 킨노쥬 지금 이렇게 노란색 살구색 핑크색 화이트색 킨노쥬 5,000원이랍니다 킨노쥬 지금 제가 킨노쥬 핑크색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물을 주셔도 물받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식탁이나 어디다 올려놓으셔도 물이 밑으로 새지 않습니다 킨노쥬입니다 5,000원이랍니다 굉장히 꽃 오래가는 아이 아쿠아 아쿠아 철쭉 플러스 4,000원이랍니다 4,000원입니다 아쿠아 철쭉 플러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불꽃 철쭉 불꽃 철쭉 또한 4,000원이랍니다 불꽃 철쭉 4,000원입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히아시스 온압색으로 꽃 올라오는 아이 히아시스 이제 금방 필 것 같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4,000원입니다 히아시스 그리고 니트 선 오렌지 18,000원이랍니다 니트 선 오렌지 지금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오렌지색이랍니다 꽃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꽃님 댁에 가서 꽃이 이렇게 벌어질 거랍니다 니트 선 오렌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켓 너브 소 포켓 너브 11,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앉는 아이에서 포켓 너브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네몬입니다 네몬 이제 네몬도 끝나갑니다 23,000원 선물하시면 너무나 키우시는 재미가 있는 아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지만 꽃도 예쁘게 피고 향기도 있지만 열매가 우리 아이들은 일단은 많이 달려서 키우시는 재미가 솔솔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율마 소율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동백 백동백 22,000원이랍니다 백동백 백동백 이렇게 백색꽃이 필라 22,000원이랍니다 천리향 꽃하면 너무나 이 시점에서 향기 나는 꽃 너무나 좋아하시는 꽃 천리향 중 16,000원이랍니다 천리향 중 이렇게 생긴 아이 16,000원이라면 천리향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들이 키우셨다가 꽃 다 진 다음에 분갈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천리향은 금방 죽진 않은데 꽃이나 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면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마사삼 상터 칠 이렇게 해서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커스 보라 4,000원이랍니다 크로커스 보라 4,000원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 4,500원이랍니다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4,5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 송역국 미니 송역국 4,000원이랍니다 미니 송역국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니 송역국 꽃이 안 피어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휘케라입니다 휘케라 초록색 붉은색 붉은색 형광색 자주색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휘케라 12,000원이랍니다 휘케라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휘케라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소개나리자스민 노란색 꽃이 비고 향기 좋으며 꽃 키기도 좋고 꽃을 몇 달 동안 볼 수 있는 소개나리자스민 4,500원입니다 그리고 신월 아까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신월 제가 비늘을 벗겨 놓았습니다 신월 4,000원이랍니다 신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었어요 아까 이렇게 신월 4,000원이랍니다 제가 늘 칭찬하는 기꼬입니다 기꼬 오우 기꼬 꽃도 정말 깊이 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향기도 최고입니다 향기도 장미향이 정말 많이 난다 할까요? 장미향이 정말 많이 납니다 1월 15일 기꼬 16,000원이랍니다 1월 15일 기꼬 16,000원이랍니다 지금 우리 이 아이들은 쌍대지만 지금 제가 판매하는 이 아이는 에데입니다 꽃들은 이렇게 다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꽃 굉장히 오래까지 가는 기꼬 정말 추천하는 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기꼬 향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 꽃도 오래갑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제라늄 9,000원이랍니다 오렌지 제라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렌지 제라늄 이제 3개 남았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정말로 제가 칭찬 많이 하는 아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우 너무 예뻐요 복룡 김기아난 봄 볼수록 예쁜 것 같습니다 복룡 김기아난 25,000원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철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지금 올려만 놓아서 심어놓은 것도 아니랍니다 이렇게 복룡 김기아난 복룡 김기아난 이거 봐봐 너무 예쁘죠 복룡 김기아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룡 김기아난 우리 아이들 꽃 충분히 끝까지 보시려면 물 저명간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명간수에서 꽃 다 질 때까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팔손이 오늘 8,000원 했던 팔손이 오늘 6,000원에 판매합니다 팔손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손이 6,000원 이랍니다 대선물용 호주매와 2,000원 이랍니다 대선물영 호주매와 우리 호주매와 꽃 끝까지 보시려면 물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선물용 호주메아 2만원이랍니다. 유럽제라늄 14,000원이랍니다. 유럽제라늄 14,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1월 15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1월 15일 한타지아 2만6천원, 특 3대 대명석곡 5만9천원, 특 2대 대명석곡 4만9천원, 돌단풍 2만2천원, 눈꽃 8천원, 호남난 1만2천원, 2번 진핑크, 2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핑크 긴기안 2만원, 1월 15일 중사랑초 만원, 3번 소핑크 긴기안안 1만7천원, 오돈도 2만원, 소죽도석곡 1만3천원, 레데 파피오 2만2천원, 거베라 9천원, 4번 하이트 긴기안안 1만8천원, 오렌지 라인 1만원, 주리안 4천원, 특 3대 지고베타 2만4천원, 물망초 4천원, 애기별 3천원, 킨노즈 5천원, 눈꽃 아쿠아플러스 불꽃 철쭉 4천원, 아쿠아플러스 철쭉 4천원, 히아시스 4천원, 니틀선 오렌지 1만8천원, 소율마 4천원, 하이트동백 2만2천원, 중천리안 1만6천원, 크로코스 4천원, 개발 4천5백원, 미니송역국 4천원, 유케라 1만2천원, 소개나리야스민 4천5백원, 신월 4천원, 기꼬만 6천원, 오렌지 절안임 9천원, 복룡깅기안안 2만5천원, 팔손이 6천원, 대호주매와 2천원, 안 2만원, 유럽 절안임 1만4천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